안녕하십니까? 우주의 안전을 지키는 은하안전단 철수팀의 신입, 루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대장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대장의 이름은? 우리 대장의 이름은 철수입니다. 철수의 나이는? 음... 지구의 나이로 9살입니다. 성별은? 음...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있나요? 흠... 대장은 여자친구 없습니다. 음... 주변의 로봇들 뿐입니다. 은하안전단 철수팀 순위는? 우리 철수팀은 은하안전단 중 배지가 가장 적은 꼴찌팀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은 영희팀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음... 저는 대장이 좋습니다. 철수의 취미는?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흠... 하지만 실력이 좋지는... 철수의 평소 모습은? 흠... 아닙니다. 어... 어... 이건... 대장이... 아... 가끔... 아주 가끔 실수할 때의 모습입니다. 쿠왕이랑 친한가요? 흠흠... 네! 박살 행상에서 친해졌습니다. 앗! 하지만 쿠왕과 함께 사고를 치는 건 정말 아닙니다. 철수도 충전을 하나요? 대장은 로봇이 아닙니다. 지구인입니다. 그래서 충전은 안 합니다. 자전거 탈 줄 아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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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대장은 자전거 탈 줄 모릅니다. 그럼 잘하는 것은? 응! 우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아주 멋집니다! 철수는 어떤 대장인가요? 대장은 우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이 정말 좋습니다. 대장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철수팀 로봇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철수팀 로봇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